유난히 많은 사고와 이슈를 안고 달려왔던 주식시장이 오늘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1년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4.76%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습니다. 최종근 기자가 힘겨웠던 올 한 해 증시를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27포인트, 0.64% 내린 1915.59에 장을 마쳤습니다. 2011로 마감했던 지난해에 비해 95포인트, 4.76%나 하락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마지막 날 주식을 사서 종가를 관리하는 이른바 윈도우드레싱마저 까맣게 있고 각각 2천억 원, 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주요 20개국 증시와 비교하면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부진합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데다 4분기 들어서는 국제유가 급락까지 가세하며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 한 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환율도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올 초 105엔선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120엔선까지 올라서자 100엔당 원엔 환율이 6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이는 고스란히 수출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47개 기업이 상장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SDS와 제1모직 상장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향후 의미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주식시장의 주요 변수는 상장사들의 배당 활성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요약됩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배당금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갑자기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올 한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주식시장이 대외 변수와 경기 둔화 우려를 이겨내고 내년에는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